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게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거구나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국회의원 의석을 훔쳐더라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행안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국민들이 쥐적은 뜻이 이렇게 조용하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히 그냥 접수를 당한 거구나 침략을 당해서 접수가 완전히 돼버린 거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은 이 비례투표가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됐는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뭐 굉장히 놀라실 건데 그리고 또 뭐 예상했던 대로네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지역구하고 그런 조작을 행하는 일종의 공장 메커니즘은 절차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들이 지역구 사례뿐만 아니고 비례대표 비례대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선거 조작범들이 어떤 식으로 선거를 조작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해 왔는가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까푸카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내용이 인상적이네요. 굳이 제가 알려드리지 않더라도 어디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시겠죠 부정선거 다큐 외드 카르텔 중 물정 위주로 편집한 18분짜리 그런 재편집된 영상의 요약분입니다. 여기 보면 감사원 한 관계자의 말씀을 방송기자가 인용하는데 감사원 관계자가 20년 만에 이런 조직은 처음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지역선거안위원회까지 위원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 채용을 당연시하고 채용 관련 점수를 조작하는 행태를 감사원 관계자가 처음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국민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겠죠. 그리고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모두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 과정에서 뭐 좀 사람 좀 집어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선관위 관계자의 내용을 감사를 맡았던 감사원 관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4월 10일 총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특정 정당과 협력하고 있는 선관위에 의해서 그냥 선거가 접수가 된 것이고 국가가 접수가 된 겁니다. 국가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거 세력들에게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뭐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게 하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뭐 그렇게 우리가 둘러갈 이야기할 필요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특정 지역이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선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대한민국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그냥 대한 조작국이 돼버린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하게 느끼신 분 계시지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또 까푸카님을 보니까 까푸카가 직접 제작한 이미지를 무당 차용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궤변 동영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까푸카의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하든 모니터야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선거 부정을 집요하게 이렇게 외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겠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비례대표에 대한 전수조사를 jrh님께서 마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표를 얻은 쪽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지 않습니까. 종로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 조국혁신당의 60%를 얻었죠. 만 2천표 가운데 그 만 2천표가 도독질한 물건이니까 작물이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범들이 작물을 40대 60으로 배분을 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구나 한 만 8천표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만 8천표의 도독질한 물건 유령사전투표지를 30%대 70대 3대 7로 더불어민주연합에 30% 주고 그다음에 조국당의 70% 주고 그렇게 배분한 거지 않습니까. 그 배분을 하게 되면 차익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 그래프가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마치 여러분들 국힘당과 기타당에서 표를 훔친 것처럼 절반 50%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더해 준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차익값은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수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전국의 여러분들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위에 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고 하단에 있는 것이 국민의힘과 기타정당의 차익값입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99% 정도의 전국의 선거구에서 더불당의 플러스값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선거구마다 그리고 위조투표지를 동마다, 음마다, 면마다 또 위조투표지를 동사나에, 업사나에, 면사나에 있는 투표소마다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를 여러분들 더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차익값이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차익값이 크기도 무진장 크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만 기준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11.13% 국힘당과 기타당의 차익값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1.13% 플러스 11.13% 마이너스 11.13% 절반을 훔쳐서 절반을 더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타난 전형쟁이 특징입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주면 이런 차익값과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분석만 가지고도 전국 차원에서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이 내보냈던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냥 확인이 된 거죠. 오늘 새삼스럽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또 사람이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게 뭔지 이렇게 다시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이렇게 조작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선거 조작 세력들에게 장악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국가가 완전히 제압당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냥 국힘당이 패배했다는 수준이 아니고 국민주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선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국민의 주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다시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기색들의 원하는 대로 의석수도 만들고 쿡 찍어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수도 있고 쿡 찍어서 이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뭡니까 그렇게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선거권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고 10년 이상 동일한 조작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가 저질러져 왔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거의 비슷한 이런 그래프 차이집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국가가 넘어간 겁니다. 국가가 넘어간 것이고 선거 무효 소송은 이번에 단 한 명도 국힘당 쪽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도 여러분들 은폐자 국힘당 후보들도 은폐자 당선자 낙선자 가리안 전부가 은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실과 사실을 오랫동안 다루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구역질이 나는 일입니다. 구역질이 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질이 나는 일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손에 놓지 못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가 홀가닥 넘어간 겁니다.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원은 그냥 무슨 시위 조금 해가 여러분들 되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